바닐라 어쿠스틱의 제꼬 듣고 왔습니다 노래 끝나기 직전에 홍대강씨가 CD를 주고 가셨어요 근데 여기에 저보다 형이네요? 몰랐어요 진짜 아 진짜? 아 전 저보다 어릴 줄 알고 당연히 형님이라고 안 했거든요 아 정말로? 이야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잘 들을게요 력디가 돌아왔는데 라디오도 못 듣고 알바 중이라니 슬퍼요 내 문자도 읽어줬으면 5930님 그래요 아 참 오늘도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많은 분들도 쉬시는 분들도 계셨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다들 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게 또 행복하게 살라는 게 목적이라면 또 지금 조금 힘든 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저도 위로해 드릴게요 라디오로 시험기간이어서 밤을 샀더니 몸이 안 좋네요 박한나씨 아 시험기간이구나 밤새도록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뭔가 시험을 잘 보진 못해도 그래도 내가 밤을 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험 잘 보겠다 약간 그런 위로를 받는데 한나씨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고3입니다 오늘 시험 끝났는데 공부한 것보다 잘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 중요한 시험인데 3835님 야 고3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 안되겠네 두 달째 다이어트 중인데 먹고 싶은 건 점점 쌓여가고 살도 안 빠지네요 운동하기도 싫어지고 힘도 안 나고 점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양수연씨 김혜민씨는요 전 수능 200일 전에 뚱뚱했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먹기만 하셨습니다 아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리려고 빼놨었는데 지금 읽어드리네요 음 어 지금 근로자의 날인데 야간 진료까지 했어요 대강오빠 목소리로 위로해 주세요 장지연씨 음 아까 위로해 드렸죠 이거 낚아온 문자네요 여러분들께 선물 많이 드리죠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노아이디어에서 프리미엄 모자 유닉스 헤어에서 헤어드라이어 여성 의류 쇼핑몰 큐니걸스에서 온라인 상품권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브랜드 가방 비타민하우스에서 밸류어스 비타민C1000 프리미엄 케이스 제누스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패션 리더들의 선택 쇼핑몰 플레이어에서 브랜드 가방을 드립니다 했습니다 흡êu 흡 looks 이십 흡요 정말 명 기도 젊은 물론 ITH